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금 한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이름 새해에 경기가 좀 좋아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우리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좌측 상단에 세계의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마침내 노말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고 유럽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024년도에는 마침내 다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 이걸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2022년도 2023년도인데 대부분의 전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영국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잡히는 수준이죠. 지금도 한 4% 대 2%에서 4% 정도 사이지만 그래도 추세가 계속해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일반 물가 지수입니다. 모든 물가를 다 가중평균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처럼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이른바 코아의 그런 권은 물가 지수 이런 중앙은행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삼는 권은 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권은 물가 지수도 여러분들 굉장히 걸레들어서 많이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유럽 영국 그 2023년도의 중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추세가 끊기지 않습니까 물론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멉니다. 2021년 수준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핵심만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2024년도에 정상화될 것입니다. 북미 유럽의 수십 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2024년 말까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급격한 경기 위축이라든지 불안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본 거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판단이 옳다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 에코노미스트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험한 국가 미국 유럽 여러 신흥 국가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권은 인플레이션이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평균 2.2%의 속도로 진행된 것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죠. 경제 분석가들은 2024년 말까지 해당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같거나 그 근처에 도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고 중앙은행의 금리를 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 또는 정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내년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화의 발판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이달 초에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인화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는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완화됐습니다. 수익이 개선됐습니다라고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6분기 금리 인하보다는 3, 4분기 포인트 금리 여기 6분기가 아니고 이 금리 인하 시기를 3, 4분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고 금리 인하 규모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아마 6% 포인트를 이렇게 잘못 쓴 것 같네요. 이 뒤에는 3에서 4% 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높게 봤네요. 어제의 이야기는 한 1.25% 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높게 봤네요. 이러한 전망은 이미 채권 가격을 높이고 수익률을 낮추어 미국 기업과 주택 구매자의 차입 비용이 낮추었습니다. 유럽의 채무자들은 미국보다는 좀 더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내년에 글로벌 중앙은행이 1.52%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경제가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좀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벼운 불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금리 인하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 공급망 정상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하는 그런 비교적 좀 낙관적인 전망을 월스터널에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톱기사로 다뤘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선거가 이제 4월달에 있으니까 선거가 참 잘 돼야 될 건데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방송 끝내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부정선거를 규명한 그런 시리즈물이 제가 이제 한참 글을 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글을 별로 많이 안 읽고 그러지만 또 제 자신이 글에 글을 쓰는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한참 열심히 쓰던 시기는 지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정돈했는데 참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거는 이제 김동주 교수님이 쓴 그런 소위 개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또 카돌릭 중심의 그런 역사를 아울려는 그런 세계역사책입니다. 통사로서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성탄절 여러분들 가지시고 삶이란 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무료하게 또 일상의 반복을 여기겠지만 조금만 이름 다르게 보게 되면 그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남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제 부여를 하니까 그런 의미나 가치를 잘 부여하게 되면 꼭 같은 일상이라도 대단히 유익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삶을 재단장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일상은 반복입니다. 권력자든 시민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의 반복인데 그 일상의 반복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그런 기술은 삶의 기술인 거죠. 그런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을 재단장하고 재포장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일신 우일신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생산적이고 또 유익하게 그렇게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도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시야를 길게 보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주식에 여러분들 보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서도 지금 한참 올해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 엔비디아라는 그런 AI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또 엔비디아만큼은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유력한 회사가 AMD라는 그런 회사 두 사람 다 대만계 CEO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반도체 업계 중에서도 정말 이 왕이라고 부른 인텔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여러분들 한 5, 60불 수준에서 16불까지 떨어졌어요. 수직으로. 여러분들 그 인텔 주식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던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인텔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이 여러분들 십몇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인텔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괜찮은 회사는 언젠가는 다시 또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주식이 한 50불 대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의 길이를 1년을 보느냐 5년을 보느냐 아니면 또 20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어떤 분들한테 깜깜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일상의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김없이 또 5시 50분에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